안녕하세요. 마케팅 플러스의 김영은입니다. 국제 마케팅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마케팅 플러스 7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전 강의에서 마케팅 조사 시에 활용되는 자료는 1차 자료 그리고 2차 자료로 나누어진다고 배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1차 자료의 수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자료는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획되고 수집되는 자료인데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 관찰조사 그리고 실험조사 등의 방법에 의해서 수집이 됩니다. 먼저 설문의 경우에 내용의 깊이는 상대적으로 좀 얕지만 많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꺼번에 실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편이나 전화 그리고 또는 직접 접촉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관찰조사의 경우 소수의 대상이지만 신층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때 진행을 하는데요. 소비자를 따라다니며 일상행동을 관찰한다든지 혹은 아동 대상과 같은 특수한 집단이나 불법적인 어떤 소비에 관한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잠입 취재를 한다든지 할 때 관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실험조사의 경우는 복잡한 사회현상 중에서 각 요소별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관찰하여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매생변수의 영향을 통제하기가 용이하고 또 인과관계 검증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조사상의 복잡성과 또 실험 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단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음악이 점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려는 경우 고객이 쇼핑을 할 때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들려준 경우와 들려주지 않은 경우의 매출을 비교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들려주기 전에 하루 평균 매출이 10만 원이고 들려준 후의 매출이 15만 원일 경우 이 차액의 5만 원이 음악이라는 실험 변수의 효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죠. TV연설과 후보자의 호감도 증가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경우 선거기간 중 임의로 조사 대상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후보자 TV연설을 시청하게 한 후 두 시점 간의 지지율 변화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방송을 시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를 측정합니다. 이때 실험 집단의 후보자 호감도가 46%에서 52%로 증가되었다고 해서 TV연설의 효과가 6%라고 하면 안 됩니다. TV연설을 안 본 통제 집단의 경우의 호감도 증가분 즉 47%에서 45%를 뺀 2%를 실험 집단의 호감도 증가분 6%에서 반드시 빼주어야지 TV연설의 효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 조사는 복잡한 양상을 띠는 인간의 특성상 오차라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역시 예를 들어보면 다이어트 제품, 다이어트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실험 조사를 하는 경우 제약회사에서 다이어트 약을 주면서 이것을 복용하고 2주일 후에 만납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2주일 뒤에 다이어트 약을 복용한 집단과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지 않은 집단의 몸무게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 실험 조사의 기본적인 전략인데요.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다이어트 약을 주면 사실 본인 스스로 이번 기회에 살을 더 빼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는 거죠. 이건 시키지 않은 일이죠. 이렇게 되면 다이어트 약의 효과가 더 과다하게 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오차를 줄이는 작업이 실험 조사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네요. 오늘 흥미로우셨나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